반갑습니다 우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지 회장이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복귀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도 아주 축포를 터뜨렸죠 축포가 절반의 축포 정도 되죠 고점대비해서 윗고리가 한 절반 정도 생겨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기금이 셀트리온 매도를 끝내야지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연기금이 매도를 끝냈죠 매도를 끝내고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좀 이상하죠 서정진 회장이 돌아오니까 연기금은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지금이 약간 좀 연기금하고 약속된 어떤 플레이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다 연기금이 계속 끌고 내렸죠 셀트리온을 2년 동안에 최근에 내린 것도 다 연기금입니다 근데 이제 서정희 회장이 돌아왔다 돌아온다는 소식과 함께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죠 상당히 좀 이상하죠 외국인으로 팔았습니다 때 되면 말한지 2년 서정진 셀트리온 경영일선에 복귀한다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반등의 선국을 했는데 공동의장 선임은 이사회 산의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은 28일 내년 각 사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채용된다 당연히 오케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오케이 가 될 겁니다 자 서정희 회장이 꼽고는 정말 큰 차이죠 주가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요 주가 측면에서 지금 이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장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환경이 급격한 변화 과연 그게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전략제품 승인 및 출시 신약 파이프라임 확보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서정희 회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은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오제죠 정말로 큰 오제입니다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기호성부 회장은 주가 관리 측면에서는 0점입니다 완전히 0점이죠 주가를 이렇게 박살을 내놓고 지금 다시 선임 회장이 복귀했는데 박살이 이렇게까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박살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뒷면에 보면 합병이라는 게 있죠 합병 합병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합병을 하려면 주가가 최대한도로 싸지면 좋죠 이거 뭐 15만원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15,000원까지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안 가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주가입니까 셀트리온의 이런 성장성으로 봤을 때 오늘 실적도 나왔죠 실적도 지금 매출이 20%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지만 실적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매출은 매년 성장이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10% 정도로 내려왔고 반등을 제대로 한 번도 주지 못하고 계속 밀렸죠 오래 들었어도 1월달에 시즌은 폭등 장세였는데 얘는 지지부진했죠 2월달에는 박살을 내버리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정말 이거는 미스테리한 주가다 주가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자 연기금 보시면 얘들이 무슨 명령을 받은 것처럼 무조건 팔아서 주가를 끌어내린다 실시 뭐 이렇게 명령 받은 것처럼 매도했죠 그렇게 매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도 이제 매도를 같이 했죠 오늘도 외인이 팔았는데 그러다가 오늘 연기금의 매도가 멈췄습니다 서정일 회장이 복귀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멈춘건지 멈췄고 사모펀드가 또 많이 들어왔고 지금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통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연기금의 물량 나한테 넘겨주세요 더 싸게 넘겨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됐죠 모든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혜에 복귀한다 이 소식으로 아주 강력한 반등이었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지죠 연기금 6만주 들어왔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연기금이 좀 들어왔고 사모펀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개인 세력들 이 셀트리온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셀트리온 세력들 올라설 때 정말 강하게 올라섰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함과 동시에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셀트리온 세력도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복귀 소식에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 쭉 올라섰다가 윗걸이 좀 달았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다가 윗걸이 좀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오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투신도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웨이는 계속 팔고 이렇게 일단 마감했는데 실적 부분은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조금 줄긴 했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를 했죠 근데 주가의 흐름이나 위치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어서 이제 성장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가 하락했죠 월봉으로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으로 쌍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3월달부터 보이고 있죠 이제 쌍바닥을 잡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하락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한 흐름이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가관리도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하나 걸리는 것은 합병이다 합병 이번 주총에서 이번 주총에서 이 합병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진회장이 이제 이번 주총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합병에 대해서 또 찬성편 많이 던져주세요 또 이 소리를 할지 아니면은 뭐 합병 언제 할지 잘 모르겠다 때 되면 지금은 이제 먼저 글로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정비부터 하자 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서정진 회장이 명확하게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줘야지 그래서 이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겠죠 여전히 이제 지금 서정진 회장 복귀는 아주 축포를 쏘올렸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합병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숙제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는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 뒤에 이제 복귀 소식에 거래를 실어서 강력하게 양복이 나왔습니다 윗구리 달았지만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 윗구리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세를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호재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서정진 회장의 복귀라는 부분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연기금이 주구장창 매도하는 이 스탠스도 달라졌죠 시작이 되었고 매수가 시작이 되어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들이 매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크게 내려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서정진 회장의 복귀를 통해서 연기금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또 셀트리온 세력들도 서정진 회장의 복귀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또 모습을 아마 보여줄 걸로 예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윗구리를 좀 달았지만 이거는 뭐 말도 안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올리고 좀 내려오고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추세 전환을 해서 방향을 위로 잡아갈 수 있는 이게 중요하겠죠 중장기로 왔을 때 추세를 전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강력한 호재 소식이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